자 이어서 스킨 봅시다 매크리로 들어갑니다 매크리 기본 스킨 매크리가 한쪽 팔이 기계팔이었구나 어 나 이건 몰랐네 얘가 한쪽이 기계였구나 약간 서부에 다니는 총잡이처럼 생겼죠? 기본은 블루템 덤블 초록색 덤블은 초록색이구요 밀 이게 밀색인가? 약간 겨자 느낌 나는 색깔인데요 기본이 확실히 낫네 호수 호수는 조금 괜찮다 푸른 이미지 이런건 조금 시원하네 그쵸? 그러고 보니까 호수는 또 여기 들어가는 이런 또 LED같은 요소 이런것들도 푸른색으로 바뀌네요 흑단 빨강색으로 바뀌고 어 잠깐만 요런것도 괜찮다 흑단 요런거 다 빨강색으로 딱 바뀌어가지고 좀 디테일은 살아있네 아마 요런것들이 1인칭 시점에서 좀 다를겁니다 음 다음에는 제가 보라색 어 보라색 템으로 들어갈게요 이거 제가 에픽이라 부른다고 했었죠? 어 서부의 평화 어 그렇게 뭐 다른거 같진 않네 조금 더 어 색깔이 풍부해졌다 어 서부의 평야 달이 얇아 하얀 모자 하얀색이 나는 이상하게 좋아 어 하얀색이 나는 이상하게 좋아 어 괜찮네 어 어 괜찮네 약간 요것도 다른거 같죠? 요것도 금색에서 흰색으로 근데 어 좀 디테일은 조금 떨어지네 근데 요건 좀 괜찮네요 야 맥클리가 맥클리 살이 이렇게 새카맨나? 잠깐만 맥클리 살이 이렇게 새카맨었네 아 이건 몰랐었는데 하얀색으로 보니까 거의 흑형이었네 도박사 전설템 흑형이었어 어 전설템 도박사 아 어 근데 깔끔하네 어 우산 깔끔하네 와 팔 디테일 좋네 카드까지 있네 이렇게 딱 어 그쵸? 컨셉은 좀 있어 보이네요 그냥 도박사에서 선상 도박사 어 요거는 약간 뒤에가 데빌메일크라이 같네 어 그쵸? 데빌메일크라이의 어 캐릭터 주인공 닮았어요 어 일단 의미없는 이 튀어나옴은 뭐지? 이 의미없는 튀어나옴은 뭘까? 어 총도 근데 약간 총 디자인도 좀 봐야돼 어 요 총 디자인 요거 괜찮겠네 일반 도박사 전설의 이 도박사의 총 느낌 상당히 이쁠 것 같은데 황금총 의문의 사나이 예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음 노코멘트 음 자경단원 아 아 아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노코멘트 어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어 이거는 제 개인적인 음 평가기 때문에 어 그런 부분을 이제 여러분들이 어 영상에서 어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어 키자루 느낌나구요 어 그래요 어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어 요거는 이런것도 이제 노코멘트 하겠구요 약간 야 얘네들 캐릭터 좀 못 봤구냐 어 어 이게 계속 나와 이 배경이 계속 뭐 얘네들이 왜 희한하게 쳐다보는 것 같네 제가 봤을 때는 맥크리는 의외로 흰색보다는 기본이 최고의 스킨이라 생각합니다 조마모님 생각하는 개인적인 아 맥크리의 최고의 스킨은 기본이지 않나 어 싶구요 다음은 이제 메르시 여자 스킨은 이따 보자고 네 메이 스킨은 지금 보자 어 메르시하고 디바는 맨 마지막에 보는걸로 가구요 메르시 디바 어 요 두명은 조금 맨 나중에 보도록 하구요 메인은 그냥 보겠습니다 지금 약간 여자로 보기에는 조금 두툼하기 때문에 어 약간 정용돈 같은 이미지가 있어서 남자처럼 보이는 것도 있구요 자 스킨 어 기본 스킨입니다 멀리는 캐릭터이기 때문에 약간의 푸른 느낌 어 그쵸 에스키모인 같은 느낌도 좀 있어 의상도 그렇고 감 블루 블루 스킨 어 감이어서 주황색감 이렇게 보니까 느끼는건데 신발이 엄청나게 크네 기본은 잘 모르겠어요 기본은 이렇게 좀 하나의 덩어리처럼 보이는데 주황색에 검정 있으니까 신발이 엄청 커 보이네 어 국화 음 음 빛이 초록색은 괜찮다 어 초록색은 괜찮네요 초록색 요런 요런 라인까지 어 이런 느낌까지 초록색 이런것들이 있어가지고 다른것도 있네 어 나 초록색은 좀 괜찮은거 같네 수국 북극 때문에 옷이 두꺼운게 아니라 무슨 소리야 중국이 사는데 메이가 자 수국 아 분홍색 음 요런 요런 질감은 괜찮네 요런거 요런것들은 싸보이진 않는다 어 요런것들 핑크 쓴거 치고는 싸보이진 않아 어 요거 요 의상도 나쁘지 않네 어 수국 괜찮네 대지 아 초록색 음 요렇게 뭐 튀어나와있는 요런것들 음 약간 어렸을때 신발 광고할때 있잖아 요런것들 많았어요 매화 아 요런것들도 아 아 어레도 이거는 컨셉이 있네 음 컨셉이 있네 이게 소화기냐 어 어 요거는 요거는 확실히 컨셉이 좀 있네 어 요거는 확실히 컨셉이 좀 있네 나가는것도 좀 다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얼음이 아니라 물로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 고체시키는 그런 느낌 아닐까 소방관 잠깐만 이게 소방관 아니였어? 어 소방관도 검정색 어 요것도 괜찮네요 요것도 괜찮네요 여기에 빨강색 소화기 있었으면 딱이었을것 같은데 서린 어 아 여기다 또 이런식으로 또 염소같은것까지 어 장식 그쵸? 무늬있는거 중국어 메이 중국인 맞지 얘들아 어 나는 중국인이다 딱 써져있네 예티 사냥꾼 어우 야 이거 괜찮다 야 의외다 어 요거 큐티하네 어 야 의왼데? 어 예티 사냥꾼 이름치군 괜찮아? 어 나 요거 맘에 드네 어 요거는 좀 어 괜찮네요 메이의 최고의 스킨은 예티 사냥꾼 어 요거 괜찮아 보입니다 하루빨리 정영돈씨가 무한도전에 복귀하길 바랍니다 자 다음 캐릭터 보겠습니다 바스티온 자 바스티온 스킨 들어갑니다 기본 스킨이죠 약간 건담같은 그런 느낌도 있어요 이런 컬러를 쓰는 건담이 사실 하나 있는데 버스터 건담이라고 인터넷에 치면은 나올텐데 그런거를 사실 거의 어 진짜 받다 베꼈다 혹은 버스터 건담이 뭐 다른 뭐 로봇을 어 베꼈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컬러가 진짜 비슷합니다 컬러감이 그 건담이랑 어 기본적인 그거랑 진짜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리고 걔도 변신도 하고 음 무기로 새벽 이거는 내가 얻은 코스튬인데 어 이 분홍색 약간 큐티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몰라 내가 얻어서 이뻐보이는 걸 수 있는데 어 약간 취향타 할 수 있는 색깔이긴 한데 나쁘지 않은 것 같아 내 눈에는 검댕 요거 괜찮죠 어 요거 괜찮죠 요런 느낌 좀 무게감 좀 있구요 어 요런거 괜찮아요 초원 하늘 하늘색도 괜찮네 하늘색도 괜찮네요 음 하늘색도 괜찮구요 에픽 방어 매트릭스 요거 괜찮네요 어 요거 괜찮네 얘를 볼수록 자꾸 건담이 떠오르네 하이뉴 건담이야 아니 그냥 뉴 건담이네 딱 느낌이 그쵸 흰색하고 검정 이렇게 딱 있는게 검정도 회색 질감 좀 느낌 나는 다크 그레이 느낌 나는 좀 펄 들어간 그런 검정 느낌 그쵸 이게 중간에 찐한 또 노란색이 들어가가지고 뉴 건담의 그런 색깔 조합이야 어 어 옴닉 사태 아 괜찮다 어 요런거 요런거 좀 젊어보인다 그치 약간 요런거를 고르면 약간 젊은 세대 같은 느낌 좀 있네 어 요런 것들 하면 좀 젊어보이는 느낌 있어가지고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아저씨들이 요런거 조금 학생들아갈때 젊어보이려고 하지 않을까 생각 들구요 어 그 다음에 전설 골동품 음 개나주구요 음 컬러는 뭐 아니 컨셉은 있어요 컨셉은 있는데 어 역시 이것도 개취 개인지향 목재로봇 어 개인지향 개인지향 어 개인지향 뭐 나름 근데 디테일은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썼네 디테일은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네 증기로봇 어 디테일은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네요 에픽 이상 어 이상으로 가니까 디테일은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썼다는게 느껴지고 그리고 지금 보니까 여기까지는 뭐 새들이 이랬는데 지금부터 이제 뭐 하얀색 비둘기가 나와 태엽 로봇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야 근데 이런 거 있잖아 바스티온이 원래 게임할 때 숨어 있잖아 이렇게 숨어 있으면 좀 이 색깔로 숨어 있으면 잘 안 보이겠다 자연의 진국 크으함 음 이것도 뭐 개인지향 나는 슥 그렇게 막 이렇게 풀들하고 이런건 별로 안좋아해 내가 생각하는 최고의 스킨은 방어맥트릭스 요거 괜찮은거 같애 그리고 기본도 괜찮아요 어 기본도 색감이 음 메카닉에서 검증이 됐던 그런 색깔이기 때문에 괜찮아요 근데 둘 다 괜찮다라는게 건담에서 나왔던 색깔들이네 오케이 다음은 이제 솔저 들어갑시다 솔저는 솔직히 기본이 진짜 좋아요 기본 디테일이 장난아니야 그치 솔저 76 간지 저게 무슨 숫자를 의미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흰색 파랑색 빨강색 노란색 있으면 노란색 검정 있으면 건담 얘기해서 좀 그렇긴 한데 주인공 색깔이에요 그쵸 애니메이션에서도 마찬가지고 약간 좀 일본 애니메이션이 좀 그렇지 솔저 김병장 낙엽 약간 색깔은 좀 칙칙한데 빨강색 요런 라인은 그대로 갖고 있어서 괜찮네 연기 깔끔하네 어 괜찮네 머리랑 머리랑 여기는 흰색이 이렇게 있는데 파랑이잖아 근데 이 연기는 이렇게 딱 흰색이 딱 이게 딱 맞네 의상이 괜찮네요 그쵸 신발도 깔끔하네 다른 캐릭터도 보면은 굉장히 깔끔해 근데 신발이 드러운 캐릭터들이 있어요 약간 현실감 주려고 이거는 그냥 깔끔하다 녹슨 느낌도 많이 없어 올리브 깔끔하죠 그쵸 칠흑 어우 야 좋다 솔저 솔저 의상들 나쁜 게 하나도 없네 상자 깡을 했는데 어 블루템만 나와도 솔직히 평타 이상이다 어떤 거 어떤 거를 해도 평타 이상의 그런 스킨들이네 백골이 장난이 아니야? 그래? 백골이 이게 파는 여기 만약에 빨강색이면 좀 이뻤을 것 같은데 음 이거 완전 디지털 군복이네 그 다음에 에핑 황금 어어 어 이렇게 보니까 약간 발이 약간 아이언맨 부품 같다 발이 약간 아이언맨 부품 같아 그치 주먹도 그렇고 뭔가 아이언맨이 원래 금색 많이 넣어요 약간 밝은 베이지 금색 자 전설템이 어 다섯 개나 있네 야간 작전 아아아 하하하 어 얘가 아 얘 생올을 보게 되네 어 아니 화장했구나 어 아무튼 CG 얼굴을 보게 되네 어 못 볼 줄 알았는데 아 이런 게 있어 이건 거의 카스 그롭인데 어 코만도 어 리얼 군인이네요 원래 기본의 의상이 메카닉함이 있다면은 이제 전설 쪽은 그냥 완전히 어 메카닉 소재가 하나도 없어 데어데블 아하 이건 뭐죠 이건 뭐야 이거 이 무리수는 뭐야 야 이거 뒤에서 뛰어다니면 누가 솔저라 생각하지 와 약간 여기다 파마시키면 보보보데 보보보 키가 좀 더 커진 거 같다 아닌가 나팔바지 이게 몇십년도 꺼야 아 진짜 스턴트 라이더 들어갑니다 앞에 충격이 너무 컸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괜찮아 보이네 야 그러고 보니까 요건 또 그대로 간다 요 컨셉은 그대로 가요 별 컨셉 별부심 별이 다섯개에요 별 다섯개 장수돌침대 별 개많아 이것도 그랬나 별 부심 엄청나네 별은 끝까지 가야된다 이런 느낌 있었나봐요 제작진이 마지막 전설 때 강습사령관 모리슨 요거 괜찮네 이게 아마 돈주고사는 그런게 아니라 이게 그거일거야 아마 특전으로 주는건가 아마 그럴건데 요런 느낌 되게 디테일 좋다 그치 기본 스킨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망토가 없잖아 디테일이 있어도 근데 이건 망토까지 갖고있어 좀 괜찮네 신발도 멋있어 신발에 깨알같은 노란색 포인트까지 어 디테일을 굉장히 많이 신경 썼네요 오버워치 캐릭터 보면서 개인적으로 진짜 대단하다 생각을 하는게 나도 직업이 디자인이고 모델링을 해봤고 해상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렌더링에 대한 중요도나 그런것들 알아요 근데 블리자드가 정말 최적화가 잘 되어있다 느끼는게 돌리는데 아무 이상이 없어 렉이 아무도 없고 게임할때도 렉이 없어 최적화 정말 잘 되어있고 그리고 이런것들 디테일이 문이라던지 이런것들 선명도 굉장히 좋아 이거는 어 캐릭터 하나하나의 해상도에 대해서 떨어지지 않는 디테일을 계속 보유하고 있다라는거거든 블리자드는 쓰는 렌더링이 특수한거야 자 솔저는 강습사령관 모리슨이 제가 봤을때는 어 제일 간지라는 스킨인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시메트라 시메트라 한번 볼까? 보자 여자는 마지막에 모아서 보려고 그랬는데 어 얘정도면 좀 괜찮은 여자죠 그쵸? 약간 알라딘 여자친구같은 느낌 음 일요일날 아침 8시 일어나면 tv 나올거같은 디즈니랜드에서 시메트라가 남자야? 얘가 남자라고? 아 이정도만 남자라고? 아 그거는 여러분들이 그래서 여자친구가 안생기는거에요 이미 눈이 너무 높아졌잖아 어 기본 의상 뭐 하늘색 큐티 그리고 얘도 보니까 지금 뭐 기계손이네 뭐 손을 위에다 씌운건지 모르겠어요 아이언맨같은 그런 느낌도 있네 사프란 주황색 괜찮네 어 야 잠깐만 야 나 이거 괜찮다 어 주황색 이 느낌 괜찮네 어 이 느낌 괜찮은데? 이런 디테일 괜찮은데? 카르다봄 카르다봄 초록색 전체적인 디테일이 그다리오면서 색깔만이 달라지니까 어 어떤 스킨도 괜찮네 테크노멘서 이것도 괜찮네 그라데이션 들어갔네 노란색에 주황색 히아신스 어 요건 요건 조금 치앙탈거 같네요 요건 조금 치앙탈거 같애 분홍색에 뭐 흰색 요런 메카닉은 조금 어 디테일 괜찮은거 같긴해 유토패야 야 개간진데? 이건데? 어 야 이런 우상 딱 내 스타일이야 근데 근데 단점이 있어 근데 단점이 있어 야한 느낌이 없어 오히려 야한거는 좀 이런 이런게 좀 야해 뭔가 느낌이 그치 이런게 조금 자극적이긴 한데 어 내가 금색같은거 제가 좋아해요 야 근데 이거 괜찮아 봐봐 기본은 이렇게 흰색으로 돼있잖아 근데 유토패야 같은 경우에는 배경 몸이 흰색이면서 여기는 금색으로 돼있단 말이야 1인치 게임할때는 손같은게 보일거라고 분명히 그러면은 요런것들이 굉장히 어 유저에게 만족감을 주는 요소란 말이지 그래서 엉덩이 색깔이 달라진다고 해서 그게 보이는게 아니니까 황실 어 약간 약간 매두사같은 느낌 그쵸? 매두사같은 느낌 음 더 흔들리진 않습니다 요상이 아쉽네요 자 전설 들어갑니다 광축가 아 아 광축가가 뜻이 뭐죠? 그거 뭐냐 그 게임 뭐였냐 문명 문명에 나왔던 그 우주 문명 게임 있잖아 문명에 이번에 나왔던 그 우주에서 나오는 문명 게임 그거 나오는 캐릭터 같애 비추루 건설한다고? 비주카르 어 이게 뭡니까 이게 전설템이 어 여자애한테 바지를 입히다니에 이건 정말 아니 미국이 선진국이 그래선 안되지 데뷔 아아 그렇죠 아 너 얼굴 왜이래 어 야 뒤탠 뒤탠 지리네 뒤탠은 지리는데 약간 엑스맨같은 느낌 엑스맨은 개 닮았어 아바타 아바타 어 그러네 아 이 뜬금없는 해골들은 뭐죠 지금? 이 해골을 일곱개나 매달고 있어요 어 어 해골에 대한 요소가 전혀 없는데 갑자기 뜬금없네 어 이블린 닮았네 어 아 요런 요런 컨셉 괜찮은데 요런 컨셉 빨강만도 차차해서 봤는데 그쵸 다리에 막 이게 링같은거 매고 다니잖아 뒤탠은 진짜 괜찮은데 어 색감이 너무 아쉽다 여신 어 기대한다 하 하 예에 어 뭐가 다른건지 모르겠구요 어 뭐가 다른건지 모르겠구 색깔만 바꿔서 이름이 어 여신으로 등극했습니다 어 슛에 어 근데 얼굴은 어 남자같네요 어 어 아 이제 기본이 기본이 얼마나 이뻤는가를 어 알게 됐습니다 시메트라는 유토페아가 나은거 같은데 뭔가 덜 야하기 때문에 나는 테크노멘서 아니면은 사프란 어 요게 최고의 스킨같습니다 굳이 전설이 아니더라도 하위권에 있는것들이 나는 더 이쁜것 같애 자 다음은 위도메이커 바로 또 여자를 보내 기본 스킨 분홍색이죠 얘도 너무 솔직히 좀 야하게 생겼어 어 어 야 이거 너무 너무 야해 어 바디라인이 너무 야해 어떤 느낌이냐면 그냥 누드인데 여기다 페인트 칠한 느낌이야 어 너무 야하다 그쵸 기본은 약간 분홍색에 약간 머리쪽은 거미같은 느낌이네 거미 눈같은 느낌 배흐